안녕하세요. 석성입니다. 화면에서 이와 같이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인공을 강조하는 원으로 밝기를 조정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원이 움직이죠. 이와 같이 강조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밝기로써 원이라던가 사각기라던가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계속 그 주인공 대상을 따라가면서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를 터치합니다. 컴퓨터용 파워 디렉터가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앱인 파워 디렉터입니다. 파워 디렉터를 터치해서 강조하는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터치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터를 터치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제가 잘라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그 강조하는 기법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메뉴에서 복제란 메뉴가 있습니다. 복제. 여기 보시면 복제라고 있죠. 복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것을 작업 편의상으로 속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속도를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 동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속도라고 있어요. 속도. 이 속도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오른쪽에 1배속 정상속도죠. 이것을 빠르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느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1배속을 0.5로 해서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보세요. 늘어나죠. 이게 0.5로 그러니까 2배나 느리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음속어를 하겠습니다. 음속을 터치했죠. 아까 음이 있었죠. 그래서 음속을 터치해서 음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복제한 이 부분을 플레이하면은 아까보다 천천히 이렇게 무대의 입장을 주인공이 입장을 합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기법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요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플레이 헤드를 둡니다. 이렇게 같이 두고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은 여기 맨 아래쪽에 지금 이제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가면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이 뭐냐면 터치해 볼게요. 툭툭 터치하면요. 저 위에 효과라고 나와있죠. 효과 효과입니다. 이것은 효과 아이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라는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을 주인공을 특정해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터치하면 플러스 생겼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이같이 강조가 요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 강조를 위의 그 동영상 길이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늘려줍니다. 화면에 보세요. 타임라인에 요 지금 늘려줘요. 늘려준 다음에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요걸 요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앞쪽에 갖다 놓고 하세요. 앞쪽에 갖다 놓고 여기에 보시면은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모양 자 여기에 여기 좀 갖다 놓고 모양이 아래쪽에 있죠. 이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타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곡선 가장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일단은 화면에서 요걸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고 조금 아래로 내라고 다시 위에서 줄입니다. 자 요정도로 해보겠어요. 요기 정도로 하고서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서 요 조절점과 요 조절점을 가지고 크기라던가 모양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다원을 다원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다원을 터치합니다. 다원을 터치해 볼게요. 딱 터치하면 다원이 좀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터치하면요. 사각형을 터치하면은 사각형이 됩니다. 지금 사각형이 됐죠. 그 다음에 곡선 가장자리 오른쪽에 있는 곡선 가장자리를 터치하면은 곡선 가장자리 이거죠. 이걸 터치하면은 곡선이 되는 가장자리의 곡선이 됩니다. 우리는 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타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요것을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갑니다. 이게 뒤로 가겠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와서 맨 앞쪽에 요것을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요 부분을 요렇게 주인공을 비춰줍니다. 위치를 이동시켜줘요.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밝기 있죠. 아래쪽에 밝기 밝기를 터치하면은 조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50이라고 되어있죠. 현재 기본이 이걸 위로 올리면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더 밝아져요. 자 보세요. 움직이는 움직이니까 밝기 주인공이 밝기가 바뀌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자에게 맞게 적당하게 밝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정도 갖다 놓고 70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를 터치해보겠어요. 그림자를 터치하면은 역시 조절점이 여기 나옵니다. 50에 그래서 이것을 올라갔다 내렸다면 화면을 보세요. 주인공을 제외한 배경이 배경이 어둡게 되든지 밝게 되든지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둡게 되면 안보이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저는 한 요정도 갖다 놓겠어요. 한 70정도 갖다 놓겠습니다. 68이 됐네요. 68로 그대로 두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패드라고 있죠. 패드는 그 강좌하는 원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패드를 터치해보겠어요. 패드를 터치하면 지금 이제 패드가 10이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패드가 10으로 되어있죠. 이것을 이렇게 올리든지 내리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패드가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요정도로 해놓겠어요. 한 1정도로 해놓겠어요. 패드를 패드를 저는 0으로 했어요. 패드가 선미하게 가장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터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키프레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키프레임으로 키프레임을 터치했습니다. 키프레임을 터치하는데 여기 현재 이 시작점에 플레이 헤드가 와있잖아요.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 강조하는 것을 여기 플러스 있죠. 키프레임이 여기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모드제고 이전 키프레임 중복 다음 키프레임 복제 등등 여러가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음 밑에 체크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자 음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아무데나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키프레임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주인공을 주인공이 잘 비치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생겼죠. 이 키프레임이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며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는 이 검은 공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키프레임 인데 여기서 다시요. 여기 지금 키프레임 터치 터치해서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일단 이렇게 화면을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동영상 이동했죠. 그래서 이것을 키프레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여기서 이동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는 여기에서 조금 안 맞죠. 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려서 조정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또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니까 주인공이 이동하죠. 얼굴이 이동하는 따라가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왔죠. 조금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화면에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니까 주인공이 또 이동하죠. 같이 이동해줍니다. 화면에서 또 주인공이 이동하니까 같이 이 키프레임도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동시켜서 또 이렇게 화면에서 맞춰줍니다. 또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타임라인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많이 생겼죠. 이동하면서 키프레임을 키프레임을 이렇게 생성 주고 화면에서 이 강조하는 이 아이콘을 계속 이동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여기서 프레이 해볼게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프레이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쭉 따라가면서 주인공을 비춰주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키프레임을 터치해가지고 주인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특정 부분을 동영상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기법 그리고 강조할 때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